1번이 왜 이렇게? 1번이 왜 이렇게? 어 2번이 왜 이렇게? 이 스테이크 어떻게? 1팀? 1팀? 하나 컷 살릴걸 1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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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구나 애들이 다운 이거 아 여기 갑박하 뒤에 제 뒤에 1층에 다시 왔어요? 제 앞에? 쌀쌀 2팀? каж saying 조사기에 좀 있으십니까? 조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산책나가면서 이모들이 공원에 나오는 이모들이랑 친해졌는데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근데 말투가 뭐뭐 하면 뭐뭐 했다 걔 뭐뭐 했다 걔 막 이래요. 강아지 방아지 해보려고. 이쪽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비행기가 이쪽인가 여기서부터 와가지고. 아줌마들이 방송에서 자마에서 쓸법한 유치엠 라인트를 친다고. 오늘 여름이 신나게 놀았게 뭐 이러면서. 아니 아무튼 뭐 아무튼 뭐라 해야 되지. 아무튼 이모인가 누난가. 이모들이랑 많이 친해. 이모가 아줌마. 이모가 좀 약간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마스크 쓰고 있는데. 아 오케이. 아줌마. 40대. 아 씨아 왜 저래. 25대. 롤츠 파이반버. 누웠어요. 에필? 에파? 에파? 에파 컷? 옥테인 필 여기에 여기 또 매단 포탈은? 네? 포탈 봐봐 똥그란 포탈이 원래 위아래로 살짝 길잖아요 하원형인데 네 그냥 그냥 원이 되어버렸는데 저거 없으려가지고 아 나 브라 스캔 찍힌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포토님꺼 무기였네 포토님꺼 무기 혹시 배터리 좀 있으신가요? 왜 이렇게 아 다행이네 어디 가게? 진짜 그래요 왜? 이 아줌마니 계속 태그하네 이벤트 참여하라고 무료 이벤트 아 나 미치겠네 아니 하루종일 인스타만 하나 그 싸웁니다 날아갔네요 지금 날아가는 중 첫번째 한 명 오게 하스갓 한 명 오게 하스갓 한 명 오게 하스갓 한 명 오게 하스갓 일반에서 그런 걸 다 보시는군요 그냥 눈 가면 보는거죠? 어 랭큰축 와우 쟤가 못됐어요 진짜 하나 딱딱하게 때렸어 에이 에이 뒤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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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라스트 하나 남았어 핫박 컷 얘 어디가 배터리 챙겨 어 물집에다 물집에도 없고 흠 그러면 다 사야되잉 오케이! 갑시다! 응? 오케이 뿜뿜 자 클릭! 안돼 갑시다 아 나 부셔 대장 아 여기? 평소 위랑 아래랑 아 몹이 아직 안 늘었구나 먹겠네요 여기 위에 하나 있고 어 복을 먹으러 오네 맞는다 저 뒤에 안 오네 아! 아! 아이씨 또 나올 뻔 혼나비 저기까지 되나 이게? 응 아이씨 아 안 오셔도 되는데? 더 오면서 죽겠다 난 레이스니까 아이씨 아이씨 저는 발 시린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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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와 여기를 안 봐? 하 씨 합박 컷 108 P1 합 이거 센티넬인가? 이거 뭐야? 센티넬 아우 아파라 차징이 썼네 궁 있어? 오른쪽 뒤에 하나 아직 있다 궁 있어 위에 폭 던져놈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빼기 툭 멀리 하나 했었거든 툭 툭 싸운다 잘라갑시다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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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팬 깎고 깼어요 괜찮아요 나만가보 하나 맞는다 오케이 컷 네 나이스요 집안에 옥상인가? 옥상인가? 아 아래인가 보다 아 뭐야? 아니 사운드 났는데 아이씨 망정이야 아래로 센 났죠 저 확인만 하고 올게요 복은 뭐해요? 뭐 뭐 안 찍어보니까 뭐가 없고요 아이씨 아이씨 여기 있었구나 집안에 집 밖에 있었니 내 새끼야 어디에 옆집 옥상 로바 로바는 모르겠어요 로바도 이쪽 방향으로 Q를 던지긴 했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갖고 하나 램페이지 에파트 램페이지 이 근처에 사운드 나는데 제가 자꾸 램페이지 램페이지 어? 쟤네 찜피하나? 뭐야? 쟤 귀에 갈렸네 아이씨 에어? 이렇게? 4대와있어 에어? 조건하시죠 조건하시죠 네 네 네 여기 바위 데스도 쏘지마 얘도 그 핫바 40인데 1.2.1.1.1.1.1.1 1.2.1.1.1.1.1.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